안녕하세요. 김용재 트레이너입니다. 오늘은 여성분들, 남성분들 등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며 멋있게 만들 수 있는 동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등근육을 잘 보이기 위해서 홍성규 트레이너와 함께하겠습니다. 우선 수건을 한 장 준비해주시고요. 수건은 조금 짧게, 어깨널비보다 좁게 잡으신 상태에서 좌우로 이렇게 당겨주십니다. 당겨주신 상태에서 정면을 두시고 90도까지 숙여주십니다. 팔을 앞으로 쭉, 머리 뒤쪽으로 쭉 앞으로 밀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주시면서 경관골 날개를 뒤로 쭉 밀어주십니다. 이때 가슴은 앞으로 밀어주셔야겠죠. 다시 앞으로 스윙, 쭉 밀어주시고 당겨주십니다. 뒤쪽 등근육을 한번 보실게요. 쭉 밀어주시고, 당겨주시고 등근육 수축, 밀어주시고 이렇게 밀어주셨을 때 경관골이 올라가시면 안됩니다. 밀어주시고, 다시 반복 다섯 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지금 수건으로 하시는 운동 동작은 풀업을 하는 동작이고요. 또 다른 말로 스트레이트 안풀다운 이라는 동작입니다. 이 동작을 통해서 자세 교정도 하시고 등 라인을 예쁘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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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 Planet 라인을